안녕하세요. 요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KCX 탑승했는데요.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여러분 저 너무 배고파요. 엄마 나 너무 배고파. 지하철 타고 싶대. 지하철 타고 싶다고. 제 오줌. 제 오줌. 마s. 오줌. 일단 KTX 주행 영상 좀 찍을께요. 와우 아 여기 끼고 왔어 넘어오래요 바이코 너무 귀여워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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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보여준겁니다. 방금 보여준겁니다. 방금 보여준겁니다. 김천 영부 홍보 주말 손 마치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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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엄마, 우리 아빠 차. 우리 아빠 차, 태어나와서요. 응? 우리 아빠 차, 태어나와서. 오, 근데 태어나와요? 응. 셈 entra 보니 좀 덜 나가게 della 나 강한 곳은 대 기osta 나이파enaorsa1원 간다고, 가. 엄마 기 skirt 출발해. 간다, 가. 간다. 간다. 간다 간다lean다. 간다, 전자 간다. 퇴퇴퇴 퇴퇴퇴 지금 최선한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박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포항역까지 가는 고속열차입니다 저희 승부는 고객께서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된다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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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갑자기 일본어가 말하니까 칸칸젠 같던데? 칸칸젠 갑자기 일본어가 말하니까 칸칸젠 같던데? 칸칸젠 칸칸젠 그런지 koska 칸칸젠 이번에 시키는 곳에서 동안 또 케이틱스에 진행합니다. 이 심장에 이 심장. 우와 케이틱스 한참 나갔어. 대박. 우리 케이틱스 한참 왜 이렇게 커? 케이틱스 한참 원래 이렇게 컸나? 어우 나 무서워. 무슨 일이야? 여기 보셨죠? 통과입니다. 통과. 통과해. 나 진짜 통과한 거 못 봐요. 너무 빨라서. 불업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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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보소. 바다 봐봐. 바다 봐봐. 불업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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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불업듀. 여러분 여기 지금 1호선 지나가요 보셨죠? 깜몰 원래 캐논 깜몰 나 1호선 하나도 안타봤는데 편안하게 즐겨보세요 인도네시아 동그라마도 안탱피아 이번에는 다시 36만원이 안되고 이곳에서 아침도 안타까 이jay앗을 하고 이싸했습니다 2개에서 다시 1분 고속 운행 중 안전한 제동을 위한 최첨단 3중 제동장치 발선 방지 시스템 및 각종 선로 안전설비 장치가 고객 여러분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KTX의 여행처럼 이것은 안전입니다. 고속 운행 중 도착하시기 전에 방문하는 중 방문하는 중 그리고 도착을 했는가? 이 중... 이 중... 방문하는 중 방문하는 중 방문하는 중 방문하는 중 우리 방문하는 중 아 고춧가루 이동 1호 1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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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모할동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